안녕하세요. 도깨비볼 이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역경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을 좀 가져보기로 할게요. 제가 지금 판서를 조금 해놨는데 해와 달이 글자가 합쳐진 걸 역경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어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 보통 제가 점사를 치는 주역은 역경, 역전, 그리고 역학, 주역 이런 말 자체가 좀 비슷비슷하지만 사실 각각 다 다른 뜻이거든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 역이라고 하는 이 글자를 보시면 이게 역이라고 하는 글자예요. 역경의 역자인데 이 역이라는 것은 변한다는 뜻이에요. 해와 날일자와 달월자를 합친 게 바로 이 글자인데 무슨 뜻이냐면 아침에 해가 뜨고 또 이제 노을이 져서 해가 지고 하루가 다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하루가 30일이 쌓이면 한 달이 되고 그게 열 두 달이 모이면 1년이 돼요. 그리고 이 한 달을 뜻하는 월 같은 경우에도 보름, 금음, 이렇게 금음에서 보름이 되고 다시 또 달이 지나서 또 보름을 차고 또 기울어지고 이렇게 해와 달이 계속 서로 자리를 바꿔가면서 사계절, 사시사철의 이런 어떤 변화를 만들어요. 그래서 해와 달이 계속 자리를 바꾸면서 변화가 있어요. 그게 바로 역경의 역자를 뜻하고 그래서 바뀐다는 뜻이 되고요. 그리고 이 해를 뜻하는 이 날일자 같은 경우는 도마뱀 머리를 얘기를 하는 거기도 해요. 그리고 이 역경의 이 밑에 있는 글자 같은 경우는 말물자라고 하는 글자거든요. 이 바로 밑에 있는 글자. 말물자는 발이 4개죠. 걸어다니는 발 4개에다가 도마뱀은 꼬리가 달렸어요. 이 몸통을 뜻하는 말물자예요. 그리고 도마뱀은 일단 어떤 육식동물이라든가 자기가 목숨이 위험할 때가 되면은 스스로를 카멜레온처럼 위장색을 갖고 있어서 보호색으로 자기를 보호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계속 변경이 되고 변화하는 그런 글자가 바로 이 역경의 역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역경이라는 거는 원래 처음 어떤 점사를 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에요. 그리고 역전이라는 게 또 있어요. 역전은 옛날 고대에 공자님들하고 공자님과 그 제자분들이 연구를 하고 해설을 해서 전해지는 책자예요. 그게 역전이고요. 그리고 역학이라는 거는 이거를 통틀어 가지고 역경하고 역전이라든가 이런 변화하는 학문이 역에 대해서 계속 연구활동을 한 거를 역학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주역이라는 거는 이 역경이라는 거랑 방금 말씀드렸던 해설서인 역전을 통틀어서 말하는 게 주역이에요. 그래서 단어가 좀 다르죠. 역경이라는 거는 우주 전체의 어떤 코드, 만들어진 체계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해설서가 역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역전에서 역경을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통틀어서 개념을 말을 하는 거니까. 역전이라는 건 옛날 아주 고대에 복기 씨가 이 세상을 다스릴 때 하늘의 모양을 관찰을 해서 그 땅에 내려온 법도를 살펴보고 해서 사람의 몸이라든가 어떤 짐승의 어떤 짐승들, 새, 소, 말 이런 짐승들 있잖아요. 동물들 이런 여러 가지 상에 의해서 팔괴라는 걸 만들었어요. 팔괴를 만들고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원리를 형상화하는 거죠. 역경으로 설명을 못하는 법도는 없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어요. 과학적으로 굉장히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학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팔괴가 모여서 64개가 됐고 팔괴는 64개를 다 설명을 할 수 있는 기본 뼈대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역경은 우주의 법칙을 괴로 표현을 한 거기 때문에 사람은 삼라만상이 모두 집약이 돼 있어요. 천지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주가 변하듯이 사람도 변해요. 사람의 인생도 이 역경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 따로 역경 따로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만세럭을 따로 뽑고 주역점을 따로 뽑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안에 모두 다 포함이 돼 있는 게 역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긴 설명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역경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우주예요. 우주를 그냥 코드화 시킨 게 바로 역경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 craft 고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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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